전원 보성군이 제2기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연수생을 모집합니다.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8월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타시도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농촌 전반에 관한 교육과 생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이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.